이거예요? 와 되게 크다 와 박스 진짜 크다 짱이다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? 이사할 때 써야겠다 너무 큰데? 진짜? 오 핸드폰도 있어요 이거 제 거예요? 아 나오는구나 나 찍고 있었구나 가방 아 짱이다 여기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크기가 작으니까 항상 끼고 날 수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거 립밤이나 립밤 하기 너무 큰데 생수 당 떨어질 때 당 꺼내서 먹고 여기 핸드폰은 어떤가 보조배터리 요즘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깨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끈 조절이 되네 아주 좋아요 오 여기 쿡이라고 써 있어요 아무도 못 팔게 하려고 쏘는다 보다 애정 스페셜 에디션 아 스페셜 에디션 오 짱이다 아 진짜 신발도 빨간색일 것 아 진짜 신발도 빨간색일 것 어 이거 안 열리지? 오 대박 오 빨간색 잘했다 빨간색이 예쁜 것 같아요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행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저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갈 때 빨리 풀리면은 놀러 가고 싶은데 얘랑 얘를 같이 들고 가면은 딱 좋지 않을까요? 아 이빨 신기하다 제 이름이 단 게 나오네요 고등학교 때 쎈 형들이 많이 지갑 같은 게 윌 것도 쎈거든요 더 쎄졌어요 이름부터 있어서 어 뭐 어떤 걸 주겠어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큰 이런 걸 줄지 몰랐어요 바인드 유 라이트 하나 둘 셋 그러면 PH1형은 무슨 색깔이었어요? 주황색 아 흰색 할걸 흰색 좋아했는데 또 참여하게 될냐면요 아 또 할 수 있어요? 하세요 아 진짜 잘 쓸게요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하트 누구 가시나요? 아 진짜요? 하하하하 와 진짜 크다 아 이게 상자도 좀 무게가 하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 다 쳐다보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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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